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의 압도적인 득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었지만 그 후 석 달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대표로서의 지도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사범리스크만 커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의 사범리스크에 빨려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체제는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동안 비주류였던 이재명이 당내 세력 확대에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도왔던 친이재명계 인사들 역시도 그동안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왔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과의 관계를 끊고 탈명을 택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체제가 급속하게 붕괴가 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서 공개적인 탈명 인사는 10명 정도였으며 중립 성향의 인사는 한 40명 정도이고 여기에 친문계가 30명 이낙연계 20명 정도까지 합치면은 현재 비명계는 100명이 훌쩍 넘어가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과반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이 당대표로 취임을 한 후에 60명 정도의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았지만은 그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동안 이재명 지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명계 인사들도 요새 이재명의 정치 행보를 보면서 실망스럽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친명에서 비명으로 돌아서는 인사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친명계의 핵심이자 7인의 멤버였던 김영수 의원이 꼽히고 있는데 그는 지난 6월 달에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이 인천 개항을 해 출마한 뒤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조언을 이재명에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김영진 의원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을 도왔고 지난 대선에서 총무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사실상 대선 캠프를 총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이재명보다는 문재인을 도왔던 인물인데요. 근데 그랬던 그가 지난 8월 달에 이재명이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어떠한 당직도 맞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재명을 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진 의원 역시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천 개항을 출마라든가 당대표 출마를 만루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가끔은 같이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긴 하지만 더 이상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김영진 의원과 이재명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대선 패배 후에 휴식을 좀 가지면서 정치적인 재도전을 조언을 했지만 이재명이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다가 이 사단이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재명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아마도 김영진 의원은 상당히 실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소원해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 말고도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홍천 의원도 최근에 이재명 비판에 열어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영희 구속이 되니까 지난 21일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유감을 표명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지도 알또리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홍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지내면서 캠프 내 레드팀의 역할을 했었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로 공격을 하면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다 따져봤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이재명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그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후에 이재명에게 휴식기를 가지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리고 그를 북돋기 위해서 부부 동반 모임까지 제안을 했지만 이재명 측에서는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민주당 관계자도 대장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믿어달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의 태도에 대해서 최근에 조홍천이 환멸을 많이 느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게 조홍천 의원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말고도 이원욱 의원도 2018년도 이재명의 경계지사 도전 당시에 캠프종합상황본부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조직본부장 활동을 했었는데 현재 이원욱의 상황은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비토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지난 6월달에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략공청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의원은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라던가 이재명의 계양을 출마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 때문에 개딸에게 공격을 받거나 이재명 측근으로부터 한 대 맞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까지 들었던 인물인데요. 그리고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 후에 이재명만 살아남자 혼자만 당선이 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비꼬었고 또 지난 8월달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니까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는 현재 이재명의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이 계양 의리라던가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은 사당화가 목표였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면서 현재 민주당이라던가 이재명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전략 본부장을 맡았던 강은식 의원도 최근에 탈명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그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자택에 오라고 했지만 자신의 출마 문제를 상의할 것 같아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이재명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몇 차례 피하고 나니까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재수라던가 송갑석 의원 등도 지난 당대표 선거라던가 이재명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들 역시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에 떠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전재수 같은 경우에는 방송 패널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지난번에 이재명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을 실드를 치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재명 개인을 적극적으로 실드를 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언급이 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몇몇 인물일 뿐이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의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거의 공식화되고 있으며 개파 세계 여튼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이재명이 당대표 취임 뒤에 사람들을 넓게 쓴 것이 아니라 성남시라든가 경기도 라인 등 기존의 측근들을 전면 배치한 것이 이런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취임 후에 자신의 참모들을 성남시 시장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로 많이 채워 넣는 바람에 이번에 사범리스크의 칼날에서 이재명은 물론이고 참모들까지도 전부 다 썰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성향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대표면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루고루 봐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자기가 좀 싫은 사람이라든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포용력을 좀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이고 또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주류의 한계를 벗어야 되는데 본인의 이런 그 성향 때문에 비주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치를 할 때에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뭐 여의도에서는 짬밥이 없다 보니까 친한 의원들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렇게 때문에 세력화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당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다양한 의원들과 접점을 가지려고 애써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후에 오히려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빨리 출범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친문계의 핵심이었던 김경수가 수사를 받을 때는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막을 쳐주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민망할 정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재명 체제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이유를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어준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현재 이낙연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어제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이재명 쪽의 싱크탱크가 이번에 다시 움직임을 가동을 했고 이낙연의 조기 복귀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도 해가지고 현재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이재명 쪽으로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내후 외환으로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인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재명이 정치 생명을 언제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현재 민주당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